이것은 당신의 노트북인가요? 아뇨, 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죠? 아버지 거예요 당신은 자동차가 있나요? 아뇨, 자동차는 없어요 당신 소위의 집이 있나요? 아뇨, 아직요 저는 어머니 집에서 살아요 저도요, 저도 아직 제 집이 없어요 하지만 제 여동생은 최근에 집을 샀어요 당신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와, 당신 가족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제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있나요? 네,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제 개는 털이 흰색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한 쌍 키워요 쇼핑하러 가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당신 책을 빌려도 될까요? 네, 여기 있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 테이블 좀 치워주시겠어요? 네,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콜라 한 잔 주시겠어요? 다이어트 콜라는 어때요? 할인 중이에요 네, 부탁드려요 저 치즈버거는 어떤가요? 잘 선택하셨어요 감자튀김이랑 같이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매운 건 없나요? 오늘 저희 식당에서 매운 바비큐를 하고 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손님들을 위한 칠리소스가 있어요 서울로 가는 9시 30분 열차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 기차에 해당하는 승강장은 5번이에요 좀 더 일찍 그 기차를 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기차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걸 공부하고 계신가요? 기초 문법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어떤 곡을 연자고 계신가요? 바흐의 클래식을 연자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여동생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나요? 그녀는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걸 만들고 있나요? 콩요리를 하고 있어요 수프도 만들고 있네요 당신 아버지는요? 뭔가 드실 예정인가요? 마당에서 울타리를 칠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배가 고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울타리를 칠하고 계신가요? 할머니가 곧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아버지는 은퇴 후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는 스타트업 컨설턴트를 하실 계획이세요 당신은 뭔가 특별히 하려고 계획 중인 일이 있나요? 저는 작은 가게를 사서 카페를 할 거예요 휴가는 잘 보냈나요? 네, 봉사활동을 했어요 네, 요가를 배웠어요 어땠나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제는 무엇을 했나요?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예전 직업은 뭐였어요? 제빵사였어요 애너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나요? 그녀는 경찰관이었어요 보고서는 끝냈어요? 네, 물어보시기로 전에 끝냈는걸요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피카소는 위대한 화가였나요? 네, 위대한 화가였죠 당신은 어제 센트럴파크에 갔나요? 아니요, 저는 매주 토요일에 거기 가고는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누구와 함께 갔나요? 혼자서요 하지만 제니랑 같이 가곤 했었죠 수업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수업 끝나고 바로 카페에 갈 거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내일은 중1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볼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은 뭐 할 거예요? 오늘 밤 8시에 폴의 그의 집에서 만날 거예요 저는 5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그 후에는 시간이 나요 이번 주 토요일엔 뭐 할 계획이에요? 해변에 갈 계획이에요 당신은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여동생은요? 요리는 뭐가 되고 싶어 하나요? 그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해요 봄 방학 동안 어딘가 갈 건가요? 이탈리아에 갈 거예요 이탈리아 어디로 갈 계획인가요? 로마에 먼저 가볼 계획이에요 이탈리아 음식도 먹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